아 이게 씨로도 가능하던가요? 아 이게 여기다 뿌려야지 이게 씨로 가능해? 여기다도 아무 심으려고 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한 번 말해 차 하면 얼마나 좋는데? 차! 차! 꽃! 꽃! 구절초요! 식품종! 계량한 거! 어 그래서 이쁘구나 이쁘네요 이쁘네요 구절초가 엄청 이쁘게 해놨네요 구절초 담장으로 모셨습니다 끝이 없네요 구절초 담장이랍니다 아 이쁘다 색깔대로 있습니다 비오나봐요 是非 除非 除非 골들이 엄청맞네 젖이 땅 벨 한쪽은 쥐고 있구요 아유 구절초가 이렇게 많으니까 예 엄청 이쁘네 아이고 청유제꺼보다 여기있게 훨씬 이쁘네 회장님네꺼보다 이게 훨씬 더 이쁘 와 구절초 이 그가 아름다운 소나무 같이 생긴거 아이고 이뻐라 진짜 이게 저 여기다 볼통 갖다 놔야 되겠는데 엄청난데 어떤 놈이 아니라 내가 갖다 놔야 되겠는데 내가 갖다 놔야 되겠는데 이게 저 구절초도 이렇게 장관이네 많이 심어놓으니까